안녕하세요 조폴채입니다 선택 모아보기를 하면 더 편해요 이렇게 4가지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학생수 나오구요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도 나와요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요 여기서 보실 것은 심의건수입니다 몇 건이 있었는지를 보시구요 사유가 뭐였는지를 보세요 여기 폭력 유형별 심의현황의 어떤 사유인지 이렇게 다 나왔죠 그냥 학교장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 건수를 보시면 됩니다 교과별 학업성취사항이요 일단 중학교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겁니다 학교마다 이게 좀 달라요 어떤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하고 어떤 학교는 두 학기 그러니까 1년을 전부 자유학기로 하기도 합니다 3학년 1학기를 보시는 걸 권해요 세 과목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수 0 이렇게 볼게요 평균과 성취도별 분포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평균 국어의 평균 79.6이고 그리고 등급을 전부 다 보시기 보다는 A와 9, D, E 이렇게 보세요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선택하려면 클릭하세요 있죠 이 클릭을 누르시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요 자 고등학교는 1학년 2학기를 보죠 역시 국수형으로 한정해서 볼게요 국어는 평균이 69.4고 고등학교에서는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표준편차는요 그 등급 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급 간 간격이라고 하는 건 내신 산정할 때 그 등급 있죠 성적 구분하는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경기고등학교는 1학년 2학기에 국어 과목의 표준편차가 17.1이네요 그리고 A등급 17.2%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20.8% 4.9%가 됩니다 지금 A, B, C, D, E는 그 학생의 인원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교생 중에서 17.2%의 학생이 A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상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또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